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이거 박수를 살짝 한 번 더 청해서 네 감사합니다 좀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윤 씨 나중에 좀 시간 되시면 제가 사례는 두둑해질 테니까 저랑 같이 노래방 한 번만 가주시면 돼요 진짜 코인 노래방 아 얼마든지 500원 한 100개 바꿔가지고 계속 신청곡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승현 씨에게 최근에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대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앨범 녹음을 지금 다 끝내놓고 이제 발매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진출해요? 네 월터 아파난시아프라는 프로듀서님인데 이 분이 이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이랑 그 다음에 Beauty in the Beast Mariah Carey 히어로를 프로듀싱하시고 네 작업을 하신 분이세요 네 우리 너무 좋다 왜냐하면 미국 진출 언제 한다고요?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그 9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발매가 될 거예요 음원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자면 승현 씨의 해외 월드와이드 프로모션 중에 세계 최초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곡을 정말 한 번에서도 안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런 네 발매하기도 정이고요 네 정말